10월 24일입니다. 4차 된다. 아이고 세상에 어저께 혼자 하더니 우와 이거 뭐야 군이 위천광이에요. 한 마리야. 40 넘잖아요 봐요. 이게 40이잖아요. 41 되네. 군이 위천광입니다. 되게 크다. 이거 봐. 10월 24일 우리 이조사님께서 어제 혼자 독탕 와 군이 음래권 사직교 목골 잠수교 수소교 사이입니다. 어우 토시토시 이거 봐라. 돌붕어입니다. 어우 목음직스러워. 그럼 어제 처제는 군이 더 크다 말이야. 그렇죠. 그럼 45 되겠네. 동영상 나갑니다. 10월 24일입니다. 여러분 사직교 목골 잠수교에서 이렇게 덩어리가 움직여요. 많이 필요 있겠어요. 한 마리면 되지. 들어봐요. 열어서 봐요. 사장님 손. 얼굴 동영상으로 나갑니다. 오늘 10월 41일입니다. 10월 24일 군이 음래권 사직교 목골 잠수교 라인입니다. 저는 10월 41일 그 날을 10월 45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10월 800일에 감사합니다.